예전에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경험 정보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영체마을 민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억버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수행하면서 기억버리기가 중요하다 기억버리기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면서 기억버리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버리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똑같은 상황이 10명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그 10명이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느낌이나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슬프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로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마다 경험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 정보를 청산해야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랑 다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면 저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고 기억버리기를 하면서 아 그냥 저마다의 우주가 있는 거구나. 사람들마다 살아왔던 경험 정보에 의해서 지금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버리기가 중요합니다. 제 경험 정보들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 과일 좋아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과일을 별로 잘 안 먹어요. 저는 육식밥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기억버리기를 하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과일 싫어해. 왜? 그게 뭐? 나는 고기 좋아해. 날때부터 그랬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기억버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기억을 찾게 되냐면요. 저희 아빠는 과일을 좋아했고 외출 갔다 오면 과일을 잘 사오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과일을 잘 챙겨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일을 좋아하지 않았고 엄마가 잘 안 먹다 보니까 아빠가 아무리 과일을 사와도 엄마는 잘 챙겨주지 않았고 그래서 과일이 썩어서 버리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그냥 아빠가 챙겨 드시거나 했던 게 아니라 엄마의 여자를 수치주는 말을 했었어요. 여자가 말이야 과일 이렇게 사다가 받치면 뭐해. 여자가 과일도 하나 제대로 안 깎아가지고 이렇게 과일이 다 썩어 나자빠지게 하고 으이그 으이그 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수치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여자잖아요. 아빠는 엄마의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와 같은 여성성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고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여자가 항상 남자한테 과일을 깎아줘야 돼? 난 과일 안 좋아해. 난 과일 안 먹을 거야. 엄마의 고집이기도 하겠죠. 똑같이 제 여자 마음이 그렇게 안에 고집과 미움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현실에서도 나는 과일 안 좋아해.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과일 안 먹어?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응 나 과일 안 먹는데? 거부감과 고집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과거의 경험 정보. 엄마 아빠의 사이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대로 제 몸에 쌓여서 그런 판단과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저희 집이 식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애들한테는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식당을 했으니까 주방에 가서 냉장고만 열면 고기가 그득그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부자구나. 난 언제든지 고기 꺼내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되게 고기는 저에게 허용적인 음식이었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었고 풍족하게 먹었고 내가 부자라고 느껴지게 했던 마음이 고기를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게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고기가 그득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 부자구나. 이렇게 느꼈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을 때는 부유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 경험 정보를 봤더니 부유한 마음을 느꼈더라. 과일을 싫어하는 이유. 엄마 아빠가 서로 남자 여자를 수치주는 고집으로 했었더라. 그걸 보면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나요 사람들이? 왜 나는 카페 커피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기억버리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업에 망하고 힘들었었어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제가 갖고 싶은 걸 제대로 잘 못 갖고 살았거든요. 친구들이 쇼핑할 때 그냥 따라다니면서 아이 쇼핑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 비싸고 맛있는 것도 조금 참을 때가 많았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내가 내 뜻대로 내 돈을 주고 부담없이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카페 커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옷은 뭐 10만 원, 20만 원 커피는 카페 커피 비싸다고 해도 5,000원, 6,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저렴한 건 돈을 주고 할 수 있구나라는 위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카페 커피를 먹을 때 더 사랑을 느끼고 더 힐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기억버리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기억버리기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아프고 힘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그 기억 정보. 그걸 찾게 되면서 이래서 카페 가는 걸 좋아했구나. 이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에는 분명히 과거 경험 정보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경험 정보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 의심을 해보시고 과거 경험 정보를 꼭 찾으셔서 그 경험 정보 안에 있는 아픔 두려움 수치 미움 고집 이런 마음들을 찾아서 충분히 느껴주시고 청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현재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도적인 바른 판단을 하고 관념 없이 판단한 그 결정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편안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억버리기 꼭 하세요. 성생활 고집사 두 번째로 노수 работ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